조금 당기시면되지 좀 당겨! 자, 추고를 위해 행복하게 사세요 점검하시면서 팬테로 보여요? 자, 그리고 어둠게 추고 물풋 지지 마시고 가볍게 드시면서 두드리고 뭐라고? 자, 가장하게 사세요 시원하게 추고도 돼요 계속 당해라고 계속 당해라고 자, 그리고 손을 펴서 어떠세요? 오늘 안무는 아까 난 좀 멈춘 거 같아 오늘 비빔밥이 너무 많이 쓰셨나봐 그쵸? 내 속이 안 좋아 끌어내려 주세요 어렵고 손을 펴서 인생을 시원하게 사세요 자, 수고로 자, 가만히 검지 손 양쪽 안쪽도 저렴고 지금 그대로 앞에 놓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서 찌르면서 뭐라고요? 딱 따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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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만 앞으로 나아 손 위로 손 위로 아니, 어깨 위로 어깨 위로 자, 이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느냐 자, 아까 선수 하셨습니다 분명히 네 문자 없으신 거예요 더? 자, 피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옆구리를 간질러주시는데 피하셔도 네 그냥 질피셔도 네 자, 시행위는 어찌 이렇게 해 하하하하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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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괜찮으세요 이렇게 진짜 아, 그럼 진짜 잘나서 시원하게 준비를 해주고 지옥을 가볍게 해주시고 어깨부터 둘까지 차 follows Bun 준비해보세요 자 한 번 가도록 하세요 양손은 위에서 소고하고 있으며 뭐라고요? 양손 벙지 준비 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 계산해요. 자, 양손은 나랑이 오케이, 위. 오케이, 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앉아봐. 한참 안 돼. 감사합니다.